아아 We were only seven 아아 어른 시즌의 꽃들의 재미 보내기서의 감정이 멋진 하시아 기도 깜짝일 건지 고생을 위해 평가심 깊을 내 안 깊은 곳에 앞으로 We 숨이 막힌 듯이 행복해져 집안이 점점 더 저렴해져 전의 밤에서 바람에 들려 꿈을 꾸는 선수길 넘어 숨겨지는 그 사로가 가시를 보내기서의 감정 고생에 대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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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